지금 새미 잡으러 저수지에 도착을 했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어제 아침에 미꾸라지, 새우방 6개를 갖다가 훈둥 빠져놨거든요. 오늘 아침에 간절히 왔습니다. 한번 데려가보시죠. 네. 와 얼마나 들어왔냐 보자. 얼마나 완전 찰떡. 물이 많이 불었네요? 아니. 왜요? 내가 여기다 한나, 몇 새끼 놨잖아. 네. 그렇게 분명히 놨는데. 안보여요? 한 개가 없지요. 그렇게? 어. 새우방 흔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어. 어디 갔을까? 그거 참. 누가 가져왔나 보네. 그러나 보네요. 뭐야. 싹. 아니 어떻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. 줄줄이 났는데. 뭐요? 근데. 새우만 가져가지 망까지 다 가져갔네요. 나도. 모르는게 다려. 그러게요. 아니 도둑도 참. 누가 서울을 틀어간 게 아니라. 망까지 가져갔어. 망까지 다 가져가버렸네. 하하하하. 이럴수가. 나 이러는 진미인데. 그러게요. 흠. 뭐요? 좀 해가 너무 했네요. 흠. 흠. 소우방을 어저께. 여섯 개를 깔아놨는데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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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안 보여. 흠. 새우만 가져가시지 그래. 지금 지나쳤네. 아니 고기가 큰은 그러다 안으로 들어가갖고. 끄고 들어야 될까. 그런는지도 모르겠네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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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는 남았어야지 그래. 인제 건질 것도 없고. 그러게. 그러게. 여기는 끝났다. 그러네. 여기는 몇 개를 놔도 누워서 건대가 버려면 세월을 잔는 기사니라. 설아간 것이 아니라. 망까지라 버려. 망을 다 가져가버리니. 그 망 하나 얼마짜리가 4천원짜리 이제. 여태껴는 4여년은 24000원. 24000원 납치. 밥. 아 세상에 그걸 누가 건질하냐. 그러게. 아직도 요렇게 처음을까지 건대가는 사람도 있다. 이제 이 저수지는 끝났다 고생하셨습니다 소망합니다 세뱀망 그대로 왔다가 세뱀망 다 없애겨버리고 그냥 소망해야 합니다 꿈은 사라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제 저수지는 올해는 이 기업이 끝났고 새로운 채비를 해가지고 또 다른 데로 한번 가봐야지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